리포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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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이제 8번째 캠페인인가요? 엄청 많이 했네요 뭐처럼이니까 한번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예언과의 예언을 통해서 오크들이 이동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구나 어찌됐건 여기까지 해서 세종족의 힘을 합쳐서 아키몬드를 해치웠습니다 세계수의 힘으로 아키몬드를 해치웠구요 여기서부터 일리단의 얘기였어요 일리단이 여기 마지막에서는 킬저덴이 나타나서 일리단에게 이제 언데드를 해치우라 언데드를 해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제 스컬지 캠페인이네요 저주받은 자의 유산 스컬지 캠페인 갑시다 여기 멋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어 같은 왕자라 그런가? 왕자 패션인가 유행하는 왕자 패션? 왕자가 아니면 저렇게 머리를 풀어주고 갈 수 없는건가? 왕 아서스 아서스 좀 오랜만인 것 같네요 로데론 수도의 폐허가 된 왕실 정원 근처에 아키몬드를 섬기는 공포의 군주들이 모여 스컬지에 대한 현재 계획을 논의합니다 아키몬드는 죽었죠 아 죽은게 아닌가? 이것도 지긋지긋하군 우린 여기서 뭘 기다리는거지? 우린 이 땅을 감독하는 책무를 맡았다 대서로 이곳에 머무르며 스컬지가 전투테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모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쯤이면 무슨 명령이든 받았어야 정상이지 않나? 아 얘들은 죽은지 모르는거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알려주네 실바나스가 알 수 없습니다 왜 모르고 있는가 이런식으로 알려주네요 하지만 지휘가 계속될수록 스컬지는 더욱 약해질겁니다 지휘가 지휘하면 약해진다 왜이렇게 시끄러워 게임이? 갑자기 아아 상남자 니놈들의 주인은堷베 군단은 해멸해둔 너희의 죽음 마침 이 모든게 끝날 것이다 목소리보다 노래가 큰데? 아 카르투자드 이제는 나를 왕으로 받들어놔 이 왕국은 나의 것이다 자 이제 내 왕국을 재건해야겠지 우선 이 땅에 남은 인간들을 남김없이 말살하겠다 왜? 오 또 줄을 섰군요 넬줄 쪽에 와 뭐야 아 세 개 다 내가 운영하는 건가 본데? 자원이 있는데 아 어 인간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 피나민 마을을 파괴해야 돼 다 10레벨이고 얘만 2레벨이네 실바라스군 아 넬줄이 리치킹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나 이런 거 불편한데 시체 한마디에서 전사를 소원하는 봉이 있다 아 이렇게 종류별로 뽑을 수 있군요 여담이지만 그 1, 2단이 더 세지 않나요 얘보다 아서스보다 아서스가 2에서 야야야 잠깐만 왜 그렇게 돼 정보가 안 나왔었죠 그러면 1, 2단이 더 센 거 아닌가? 그 1, 2단도 킬제덴 앞에서 깔고 사는데 딜이 좀 안 나오는데 법사라 그런가? 아 그래 스토리 중간에 소설에서 풀어놔서 캠페에서 좀 뜬금없어요 그렇구나 저기는 인간 한명이 문제다 아 저기서도 막 오고 난리 났네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어디선나 어? 다 골고루 추가해야겠다 아 근데 마법사는 딜이 좀 안나올 것 같아 얘를 좀 더 추가해야겠네 일단은 이게 단순하게 여기서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격도 나가야 된다 그랬죠 아 피곤하네요 그러면은 단일로 가장 셀 거 같은 건 솔직히 리치죠 리치가 이제 공격이 되고 레벨이 높으니까 얘는 좀 레벨 낮고 지금 어 너는 뭐가 있다 하여튼 이거 설치해 놓고 가자 어음 알았어 막아 이제 막을 거 같고 여기 얘로 힘을 줘서 좀 밀어보죠 스킬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도망치게 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 얘가 있으니까 얘가 좀 되게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느낌이 있으니까 얘가 뭐하니 뭐해 왜 저 들어가서 저기까지 도망간다고 쫓아간 건가 일단은 여기부터 좀 해결을 하자 다른 데도 충분히 이제 잡아먹을 만큼은 생긴 것 같고 병사가 얘가 좀 문제다 얘가 너무 약한 영웅이래 너희가 좀 해결을 하자 괜찮겠군 괜찮겠군 우리 형제 넘들이 협국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넘들이 협국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어? 오고 있어? 너희들이 협국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어어어 어? 아아 괜찮겠군 괜찮겠군 부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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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네 일단 여기는 깨고 어 좀 빠른 애들은 뒤로 빼서 수비로 쓰고 재단을 깨야 되고 마을도 아홉 개 깨야 되고 마을이 전부 아홉 개네 뭐야 야 왜 이렇게 뭐야 잡을 수 있잖아 이거랑은? 아 이거 위험한데? 쎈는데 9레벨이야 에이? 부활시켜서 살려갔어 미친 너무하네 일단은 여기를 좀 활용하죠 내 생각엔 네크로맨서가 조합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석탄도 남아있으니까 어 지휘관이라고 웃네 애니야? 일단 여기부터 야야야 너 말고 너희가 1번 해야지 너희가 1번 해야지 얘들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라서 얘는 영웅이 아니네 생긴건 영웅같이 생겼는데 생긴건 영웅같이 생겼는데 이거 막고 있냐? 알았어 막네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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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세상에 왜 이렇게 했어요 미친놈들이 이거 천백짜리가 있어 운명적인 선택이건 그래 알겠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하는게 아니네 3만원을 주네 아 돈 아끼면서 그냥 하는게 아니구나 그냥 줄창 뽑는 야 이거 해상 못했는데 그럼 아소스는 너무 화력에서 밀릴거 같은데 아소스는 약간 이제 회복하며 싸우는거잖아요 얼음기술 있는 리치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번째는 뭐 하다보면 뭐 죽겠지 전신에 돈이 더 얻은 것을 늘어내겠습니다 일부러 내겠습니다 서리하니 굶주려 때가 왔군 와 4만원이 있네 미친게임 아냐 누구도 영웅을 다 모으고 싶은데 돈이 그냥 어리석은 자연 아 이거는 생산타워들 두개 준다 레벨이 안되니까 그럼 그냥 무조건 다 찍어야 되는거구만 그리고 가능하면은 너가 그 아이템을 일단 풀로 챙기고 아 왜 그걸 왜 줬어 아야야야 어디 어디 가니 시점을 바꾸면 어떡하니 아 잠깐 여기서 이렇게 세워놓자 너희 막았죠 일단 좀 엉성하게 막은 것 같긴 한데 진영당 4만원 아 진영당 4만원이에요? 아 너희 신게임이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은 가자 너희가 1번이야 나의 풀론가 나의 풀론가 가자 이리 봐 보니까 방금 여기서 왔거든요 병사가 성스러운 빛의 분노를 맛봐라 뭐야 뭐야 아 그렇게 싸우면 조금 애매한데 불타라 좋아 좋아 잘 막아 잘 막아 계속 막아 너희가 너무 근접인 줄이라서 막는게 쉽지 않네 붙어서 싸우니까 그 부분은 좀 밀리는 감이 있네 잡는건 이걸로 잡는게 맞는거 같고 노바 활용해서 해골을 늘려 싸우는걸로 해야됐다 얼음해올이구나 해골 이게 이게 좋네 이게 약간 이제 유지를 해주네 병사의 라인을 너무 유지만 했다 너무 쎄 이 윈병대 대장이 오베리아 다른 진영은 비교 좀 늦게 병사가 충분히 모인 다음 서들어가는걸로 인구가 좀 부족하네 여기 왔다갔다 여기 여기 이렇게 오네 이렇게 성기사가 오네 이렇게 성기사가 오네 야 미친게임 야 천 백자리를 소생시킨다고? 나한테 봐라 그리고 느려지는거 아 쟤한테 붙어야되는데 쟤가 또 이 야를 쓰고 좋아좋아 어차피 놓친거 없죠 지금 우리는 로데론을 버리지 않을것이다 서슬 절대 포기하지 않아 불 보내고 시체가 좀 필요한데 내 힘은 이것이다 이거 맞으면 죽잖아 물론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망원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되냐? 일단은 이제 죽이자 죽이면 부활이 안되니까 캐스트 이렇게 맞는거겠지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부활을 오르지 않겠지 그럼 내가 여러군데를 쳐야된다는건데 그러면은 오히려 쟤가 낫겠다 그 실바나스가 실바나스는 동력이 뭐냐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동맹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동맹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순간 능력이 뭐야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에게 해골을 소화했네 이걸로 이제 유지하면서 가면 되겠다 그럼 근데 문제는 아소스인데 아소스는 어떻게 제거해야 돼 주제를?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활 되고 있냐 부활 되고 있냐 다음에 쳐들어가서 죽일 수 있겠다 레벨 아 이거 어떡하지 얘로 내가 어떻게 깨지 이거를 일단은 일단은 쳐들어가 봐 일단은 얘를 소생시켜서 능력으로 아 이거 기분이 좀 이끄야 되는데 안 빠져나가게 해결 중에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생하고 치면서 치고 우리 가냐? 이걸 치라고 이걸 그렇지 그렇지 성기사 온다 성기사 온다 병사 왔다 병사 왔다 야 병사 언제 나오냐 뻔뻔하게 네 아버지의 왕관을 쓰고 있구나 아 다른 놈이 있네 내 형제들이 널 영원히 쫓을 것이다 죽일 수 있냐? 와 이거 너무 오반데요 이제 상관없다 오늘 이후로는 그 잘난 잔소리도 들을 일이 없을 테니 아 너무 오반데요 야 저거 저렇게 회복시 저렇게 소생시키면 내가 뭐가 되니 난 왜 사는 거니 그럼 나는 쓰레기잖아 그럼 아 아 일단 한번 막고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싸우냐 뭐하냐 너희들 언제 언제 부활하냐 이 새끼 빨리 부활해 그렇지 여기를 쳐들어가야 돼 500 아우야 아우야 여긴 일단 풀이고 저기 아래쪽도 아래쪽 좀 안전한거 아래쪽은 레벨업을 하겠지 얘가 싸우다보면은 어디있어요 근데 얘 어디갔어요? 레벨 진짜 했네 지금 이거 하는게 맞을 것 같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왜 안나와 칼라디 잠깐만 잠깐만 지금 막고 있어 쟤 얘 재단을 파기해야돼 아 아이씨 이리와 내거 돈은 무한이니까 빨리빨리 오 야 왜이렇게 왜이렇게 튼튼해 이 미친놈이 더 소환하십시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재단 가운데 있는거요? 아 저거 언제 어떻게 깨냐 일단 일단 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재단을 먼저 깨야되네 송기사가 너무 쎄니까 흠 이거 뚫릴 뻔하면 안 돼 이거 뚫리는거 오바야 기본 병사로 막을만한 베이스를 만들고 와나가 부족합니다 도는 무한이다 아 쟤를 레벨업 할 때까지 기다려야되는거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거야 일단 죽여 일단 죽이고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구나 아 그래요? 얘네를 깨야지 탈출을 자주 안해요? 마을을 일단 깨야겠네요 온다 온다 야 둘러싸서 둘러싸서 때려죽이자 아 걔 무적 이침 맞다 얘네들은 별로 안왔네? 계속 해보라 그래 아 이거 어디서 기어나오는거야 너희도 가 너희도 가 너희도 가 얘들아 얘네들 어디로 가 여기가 문제다 여기가 이 민가리를 못 막아 내 생각엔 지금 이 병사로는 겁나 예쁘게 잘 튀네 아냐 아냐 돌아가 돌아가 민가리를 막아야 돼 민가리 먼저 막아야돼 어떻게 잘 막고 있냐 좋아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쇠마리고 한 명이 돌아가면서 오는 건 모르겠는데 아이씨 어 얘 너무 세다 이거 개오바야 진짜 저거 저기 개오바야 진짜 아직까지 한 마리도 안 훔쳤으니까 야 3만원 소진해 가면서 이거 깨야 된다니 우리 형제에게 도롱이 가면 말해라 어리석은 자니 돌아간다 돌아간다 쟤 돌아간다 일단 일단 일단은 깨봐 깨봐 깨고 뭐하니 너 여기서 아 이거 너무 딜이 안 나오는데 얘네들 그렇지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 성기사죠 쟤 그나마 아소스가 쟤 그 아 아냐 아냐 야 내 생각엔 리치야 딜은 리치야 지금 지금 이주학 딜은 리치다 일단 이 두 마리부터 제거하고 독한 새끼보다 아래는 안 봐도 되지 알아서 막고 있는거지 알아서 막고 있죠 문제야 이거 문제야 아 안나와 안나와 쟤 안나와 지금 팔라딘 아래도 막고 있고 이정도 막겠지 양심머리가 있으면 우리 형제 내 심혼력은 이 거수 하나 말해라 어리석은 자 얘를 체력을 쏴 죽이는게 말도 안되는거 우린 독종한다 아 쟤 저거를 어찌하냐 일단은 지키는 기사 잡고 형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자들이 기다리고 아 왔다 야 왕 왕했다 야 아 이게 이게 너무 말도 안돼 얘가 얘가 회복이 있다는게 말이 안돼 감당이 안돼 그럼 나는 좀 막어 건물을 점사해서 깨봐야되나? 어 건물 점사해 건물점에서 깨보죠 그러면은 덩어리를 꺼지고 알잡이기만 와 자 텐트를 깨자 텐트를 깨고 먼저 때리면은 거기서부터 반응이 오네요 깨고 깨고 어? 혹시 저건 관계가 없나? 뭐해 왜 거기한테 걸어 아 이거 도활할거 아니야? 어쩜 세우니까 이거 때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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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운다 야 잘 싸운다 그러면은 어 여기가 오히려 잘 깨진거네 그러면은 반대로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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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말 불렀느냐 아군 병력이 공격받도 놈들이 협국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뭐하냐 이거 깨야지 농청하게 아 아 새끼야 이거 어디서 알짱 돼 다음 이거야 흠 흠 흠 흠 잠깐만 잠깐만 아 저거 저렇게 오는게 어딨어 세상에 야 영웅 어딨어 영웅 뭐하냐 여기 있어 절로가 절로가 오오 왜 온거야 절로 신경마비 걸어 영웅 죽었고 여기는 레벨업을 해야돼 아 레벨 4가 한개야? 저밖에 안되니 너? 아 야야야야야야 야 웃기지마 야 아 웃기지마 가만히 둬도 못 막네 미친놈들이 아 와 힐 진짜 미쳤다 아 근데 확실히 건물이 깨져서 그런지 안오는게 좀 있네요 야 야 해골 여기는 오히려 이게 맞는거 같다 여기서 얘 막게 하고 얘는 막는데 화력 보충만 하고 해골 소환해서 이걸로 깨게 하고 언젠 아래다 언제 나오냐 얘 아 겁나 아프네 아휴 나와줘 제발 빨리 여기 뭔가 지금 오고있어 뉘앙스가 올거같은 뉘앙스야 막아줘 여기는 진짜 기도해야겠다 해골이랑 이거 부셔 가가가가가 가가가 좀 막았으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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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그냥 부셔 때려 부셔 우리 형제 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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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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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단게 회복은 안되네 어디갔어 좋아죠 그정도 해서 깨러가 깨러가 얼마나 쉬는 시간 갈 수 있겠지?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벤씨가 있고 정률이 죽여줄 수가 있다고요? 왜 날 부른거지 어어 아 이런게 있군요 오케이 오케이 방어는 야 이거네 내놔 천백짜리 내놔 언제 줄거야 이렇게 있는거야 이렇게 있는거야 아 강에서 못 뺐나? 아 야 아 뭐해 어허 잠깐만 잠깐만 일단 한번 막았으니까 가봐 가서 이걸 때리고 아이씨 강에서 못 뺐나보다 쟤는 아니 썬 엄청 많이 눌렀어요 한 4번 눌렀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애들 빼서 봐 화력이 나올거 아니야 아 O야? C가 아니라? 아 뭐구나 아 나 C인줄 알았어 해골, 해골 나오냐? 해골 빨리 뽑아봐 언제 나왔냐 얘 나왔으면은 막아야지 뭐하니 오오오 크흑 크흑 아 됐다 됐다 이렇게 좀 모으고 50자리가 생겼으니까 화력이 좀 되겠네요 일단 여긴 저긴 방치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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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마을로 가 아랫마을 아랫마을 가 확실히 적게 온다 죽어서 그런지 다음 여기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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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부셔 저거 부셔 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가능하냐? 저거는 무적이야? 아 이제 살살 살살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 더 소환하시오 기구라트를 더 소환하시오 이번엔 또 뭐지?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뭐야 나 뺏어야 되는데 죽었어? 가가가가 어디야 어디야 이거 부셔 이거 부셔 다음 건물 어디지? 저쪽이랑 여기네 아 저긴 또 저렇게 돼있네 더러운 게임 진짜 그렇고 치사한 게임 진짜 이 씨 어둠의 뜻은 무엇입니까? 얘네 30이고 얘가 40이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일단 빨리 막는 거를 그러면은 무지칸 애들을 보내자 때리는 거를 막는 거는 데미지가 부족한 게 문제니까 무지기들 가 어디로 가야 돼? 일로 가봐 그렇지 그렇지 잘 막는다 뭐하니 무슨 양이 되니 덩치 감 못하고 아 위기한 팩트들 여기 가보다 이거 때려서 깜쳐서 죽여버려 야 어차피 돈은 뭐 썩은하게 있으니까 비켜빈데 잠깐만 야 언제 풀려 이거 미쳤는데 가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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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면 되네 왜 굳이 절로 가는 거야 내꺼 해 이거 한 다섯 마리 뽑으면은 될 것 같다 여기는 그때까지 기다리자 와 이게 뭐야 헉 겁나 사귀네 저런 거 계속 부활시킨 거야 나 엿 먹으라고? 와 개새끼들 악마 같은 새끼들 깼냐? 와 깼어 깼어 야야야 가가가가가 가가가 여긴 어떻게 잘 막고 있네요 망자여 나를 섬겨라 저기는 신경쓰지 말자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아 왜 두 마리씩 오세요 호래기 게임인가 그렇지 죽이면 충분하지 오케이 오케이 아 죽이지 말지 아 내껀데 잘 막네 이제 너희는 여기서 막아 너희가 막아 어차피 너희 살아야 되니까 쟤네는 그것도 안 통할 거 아니야 힐로 맞는 것도 그러면은 일단 가서 이거 깨 기브라트를 더 소환하시기 말해라 기브라트를 더 소환하시기 이런 이런 놈들 죽이고 저거 하나 정도는 알아서 맞겠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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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해골 가자 가자 올라가자 이거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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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 거 같으면 다른 거 부셔 일로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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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셔 이거 부셔 넌 도망가야 될 거 같은데 야 얘는 도망가야 돼 꺼져 가자 가자 돌아가 돌아가 그렇지 그렇지 아유 잘한다 아유 잘했다 그렇지 겁나 잘했고요 아유 좋아요 이렇게 가는 기불도 안 가냐 이거는 가 답이 없는 거야 저기는 얘는 그냥 전해봐야겠다 야야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때리지 아 여긴 안전하니까 가서 이거 좀 때려주세요 때리긴 하나보다 저 꼴을 보니까 아 와 허 흘러 표현 원 섭 고 유리 굴속 일단 일단 여기부터 좀 가보자 나도 맞겠지 뭐 여기도 잘 맞고 있고 여기도 40 찍고 아 이거 아닌데 야 이거 아니야 야 아 어떡하지 버려 버려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렸다 괜히 저기 쳐다봤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렸어 아군 병력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조심해서 기고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출발 출발 괜찮겠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녕 기고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그렇지 셋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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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섯 깨고 궁 써가지고 깨고 아 미친 씨바 막아지냐 이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더 소환하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그거 안 때려지냐? 너 니가 때려 니가 때려서 깨 니가 해내면 돼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정상 아 너무 세 진짜 미친놈이야 나 좀 내보내주면 안 될까? 더러운 게임아 나 좀 내보내줘 꺼져 이씨 아 미친 게임 야 이거 깨 아군 영웅이 죽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거 끔찍하네 나 이런 거 너무 싫은데 왜 이렇게 싫지? 세계 파괴했습니다 나 세계 파괴한 적이 없는데 아 이건 마을이 아니야? 얘들아 해서 와라 어? 여기도 있잖아 아 병사가 이렇게 많다고? 병사가 별로 없던 걸로 보이는데 내 눈에는 내 눈이 잘못된 거야?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어휴 잘 깬다 다음 이쪽 마을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 잘 깨는데 엄청 잘 깬다 이렇게 깨는 거구나 원래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제 좋으세요 근데 어디 우리 해굴방아지가 없어진 거 같은데 하아 궁 찾냐? 내 생각에 너는 궁저트리다 여긴 이제 마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마을이 없는데 개혈 받네 개혈 받네 이거랑 저거 깨버려 깨버려 고고 고고 야야야야야야 덩어리 뺏겼어 덩어리 죽었어 아 아 아 아 덩어리 덩어리 와아 강하다 야 망했다 야 개망했다 내 거 하자 얘들아 내 거 하자 미칠빈 이런 거 보다 뭐여 얘들아 어이 많다 많아 뭐가 뭔 일이 있었다가 이게 인구 이렇게 받아 먹는거지? 우리 형제에게 우리 필요하면 더 소환하십시오 으어어어 으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자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여긴가? 어 얘도 되나? 저거 깨버려 어림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미친새끼들 너무하네 진짜 상도덕도 없네 와 에? 우리 싸워야지 뭐하니 깼니? 깼네? 깨라가 그럼 미안해 되게 잘 깬다? 인간들이 협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우 야 잘 잡는다 하나만 있어 하나만 돼도 잘 잡는다 인간들이 협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슬슬 여기 작업해야 될 것 같다 와..잠깐만 와..재도 뺏어져? 이리라 돌아와라 어떻게 쓰는거야? 아 이렇게 쓰는거구만 좋구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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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또백이었네 좋은걸 몰랐네 힐 해주세요 뭐해 이상한거 쓰지마 마나 걷게 이리와 찐또백이 제일 마나 많은 놈 몇이야 아군 병력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오오오 미친게임 야 미쳤는데? 이게 무슨 정신나간 정신나간 파괴력이죠? 다음대로 뭐 알아서 막겠지 가자 뺏으라고 둔거인가 보다 원래는 업무실에서 우네 인간들이 협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으니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와아 이렇게 하는거였구만 와 사라지네 이런 개사기 병사들을 돌려서 쓰고 있던거였어? 이거 돌려가면서 나를 펜거야 이걸로? 개새끼들 진짜 와아 와아 이거 뭐야 사라지잖아 막을 수 있니? 못 막아도 막아야돼 앉아도 되게 해야돼 좋아 깃고 돌아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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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겁나 세다 샌드즈 보소 카오스야 혼돈의 카오스야 일로와봐 와 미친 강해 왜왜 전멸당해 있니 뭐하는 블레인이야 인생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가자 잡아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운명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멀쭙이 났다 어둠의 순찰자 죽었다 야 잠깐만 우리 형제 잡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냐아냐아냐아냐 괜찮을거야 괜찮을거야 가 회수 돌아와 20명이상 도망치면 안되 15명? 이제 방어해 아 깼네 아닌가? 위세계 아래세계 여기세계니까 깼네 힘이 줄어들었다 뭐가 크게 잘못된것 같고 힘이 줄어들었다고? 병력을 회분할까요 아니 찬양을 마저 끝내겠다 이 불길한 징전은 그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아니 찬양을 마저 끝내겠다 이 불길한 징전은 그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 내가 처리한 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웠어 내가 처리하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구수가 없네 얘네가 먹는구나 인구수를 다 내놓아 주웠어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아군 영웅을 죽었습니다 또 죽었니? 참 아니 레벨이 줄었어 구야 운명적인 선택이건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여기는 못 깨나봐 얘네 힙으로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순찰자를 데려가야 될 것 같다 어디 연결되는 구간이 없는거야? 그 세 방향에 이제 병사를 한꺼번에 보내야 된다는건가? 이것도 깨고 이것도 깨야 되니까 인간기지를 전부 깨면은 때리고 있네 잘 때리네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아아 뭐해 죽었잖아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느 세월에 저걸 다 때려부숴 좋았어 어 근데 이 부대가 진짜 너무 센데? 이걸로 깨는게 날거 같은데? 내 생각에 저거 아니면은 견적이 안나올거같은 예감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깨는것도 뭐 한세월이고 내가 피난민부터 죽여야겠다 와아 잘 깬다 해골 잘 깬다 아아 아아 망자여 아군 병력과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아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길이 없니?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쫙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제 뭔가 좀 여유가 생긴거 같거든요? 꼴을 보니까 얘네는 일단 너무 세서 충분히 막을거 같고 얘네 여기 부대는 조져버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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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함부로 하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얘들아 깨라 저거 다음 저거야 그렇지 어휴 잘 깬다 저거 저거 어 잘 때린다 야 유신같이 때리네 더 가 더 가 저거는 오는 병상을 말해주시겠다 뭐냐 얘는 근데 좋아요 이번에는 또 뭐지 이번에는 그거 보내자 나와봐 나와봐 센 놈들로 나와봐 그렇지 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긴 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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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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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깨고 요거 깨고 어휴 잘 깬다 잘 때린다 잘 때린다 아 근데 애매하네 수비병사에 얘가 없어도 되면 좋을텐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저 좋은데 너무 멀어 아 저건 못 끌거 같은데 여기는 수비를 빼면 안되고 여긴데 답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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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해주세요 소생 막아 막아 이걸로 막아 인간들이 협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잡아다지 나오네 얘네들 자 나올 것 같은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안 죽었지? 이제 그만 죽어 이제 갈 데가 됐어 공격! 아 이거 뭐 어떻게 못 말 것 같은데 이거 한 번 뚫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너희가 1번이야 일로와 일로 일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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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줘 배가 왔군 괜찮겠군 저거 뭐 한 마리 정도는 알아서 잡겠지 좋아좋아 배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괜찮겠군 싸우는 걸로는 안 될 거 같은데 두방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와 이거 아 때릴 수 있어? 그냥 때려봐 한 대만 때려봐 뭐지? 175 잘 때린다 은근히 잘못되고 있는 거냐? 아 뭐가 이상한데 이런 게임이 아닌 거 같은데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그렇지 깨! 병사 다 빠져있는 지금 깨! 오우 아이템 좀 사야겠다 이것 좀 깨주세요 깰 수 있지? 깨고 이거 깨고 어 좋아 어느 정도 틀이 잡힌 것 같은데? 리치 왕을 위하여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죽여 안 놓쳤지 놓쳤네? 여기 놓쳤나 보다 여기 여기 놓친 거 같다 상점 상점 아이템 좀 주세요 드디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딴 거 말고요 아 뭐가 이래? 가자 이번에는 또 뭐지? 서리안이 굶주렸다 인간들이 협곡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을 필요합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그래 알겠다 이번엔 또 뭐지?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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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좀 해줄래? 그렇지 가자 가자 너도 가자 걔네들 몸대기하고 이거 궁극기 써가지고 깨버리자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 조심해라 하 하 드디어 와 너무 마른데 인간들이 협곡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야 잠깐만 왜 이렇게 됐어 그냥 싸우다 죽어 넘들이 협곡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아 동맹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아 뭐 좀 해볼라 그러면은 꼭 애매한데서 아 드디어 쳐맞고 있어 정신차리면은 뭔가 지금 뭐가 지금 나무 같은게 나온거 같은데 착각인가? 착각이겠지? 에이 에바 정말 있다 가 가 가 쭉쭉 가 아 제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하면서도 내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거까지만 딱 깨면 될거 같은데 우리 걱정한다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거까지 때리고 있었네 아군 병력을 공격받고 있으면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애 뭐해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괜찮겠구나 아 느낌이 쎄한데 여긴 또 37이나 돼서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괜찮겠구나 아 느낌이 쎄한데 어 이리로 아무것도 안 오고 있는건가? 이리로 아무것도 안 오고 있는건가? 아 이리로 아무것도 안 오고 있는건가? 아무것도 안 오고 있는건가 진짜? 근데 뭔가 자꾸 놓쳐 한두마리씩 계열밖에 뭘 안 오고 뭐하냐 아 여와봐 내가 처리하지 그래 내가 처리하지 아 지금 고민해보자 그래 내가 처리하지 그렇지 깨지마 깨지마 아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았어 내가 처리하지 아군 병력을 공격받고 얘네를 다른데 소환시키고 때리고 싶은데 좋았어 내가 처리하지 이리로 안 오네 지금 얘네들이 그냥 아예 안 오네 좋았어 와 진짜 세다 이거 이걸로 깨는건가 봐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세다 그냥 차원이 다른데? 한 마리 놓치면 나 지는데 게임 이상해져버렸잖아 여기는 왜 오는 거야? 마을이 없.. 저 마을인가보야 저 끝에 있는 마을이 얘네 건가 보네 이러니까 계속 내가 힘들었지 이렇게 다 죽더라도 저거 어차피 여기 병사 안 오니까 필요도 없을 거 아니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아니 이렇게 양아치라고? 에반데? 개깡패잖아 형님 그 순간까지 다 깨버려 우리 형제에 도움이 피하 내가 처리하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 내놓 변이 언제 풀리니? 조져버릴까 우리 형제에게 도움반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 됩니다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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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준비나 대단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느낌 맞는데? 야 소생시켜 그 반지인가 먹어 뭐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소생시켜 그렇지 저기 한번 가봐 저건가 보다 세 개 세 개 시켰는데 이거 두 개 잡았으니까 제발 저거 열어라 더 이상 이 게임 보고 싶지 않아 저거 깨고 재단 두 개 깨기 아 이 길로 가는 거네 그럼 소환 시간이 안 맞지 않나? 자 일단 너희 길 가봐 괜찮겠군 타들어 가봐 이쪽 길로 타서 가봐 명절은 선택인건네 허어어 공격이 확실하게 안오는 실바라스를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괜찮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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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좋아좋아좋아 어 이거 놓쳤으면 졌다 와아 미친거 어 잠깐 이게 이상한 덕분인데? 덩어리좀 치워주세요 잠깐만 하나좀 잡겠지? 아 이게 진짜 좋다 이게 진짜 진또백이네 찐또백이네 얘가 이게 무적이라서 둘러싸고 그런게 없구나 와아 개 찐또백이었어 죽여줘 죽었어? 너희가 지금 찾지? 가자 야 여기 군룩 안온다는거 아니야?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됩니다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됩니다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됩니다 9레벨인데 저딴거 먹어야돼? 인간들이 오고있는거 같습니다 저기 2번 1번 2번 가자 얘들아 2번 2번 3 2번 3 2번 3 2번 3 2번 3 가자 2번 3 뭐야? 나 안놓쳤어 아 웃기지마 아 왜 놓쳐 인간들이 협곡으로 달아났습니다 이젠 놈들이 성욕으로 가는걸 너무 힘들어 게임 진짜 왜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어 왜이렇게 힘들지? 주도로 돌아가자 누군가 이번일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져야 할 것이다 너무 정신없어 난 그냥 편하게 하게 해줘 방어를 시키던가 잘하지 온천에다가 병사 외쳐놓고 다 때려부수라 그러고 누군가 이번일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져야 할 것이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야 어디야?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그러 내가 처리하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았어 가진거 다 내놓은 그래 놈들이 협곡에 도달하기 전에 막으십시오 아군 영웅이 죽었어 내가 처리하지 죽었어? 그래 왜 허건날 죽는거야 좋았어 아 여기서부터 라고요? 아 너무 싫어요 진짜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나 하기 싫어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태들이 이딴 걸 만든거야 가 운명적인 선택이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너무 싫어요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꽃은 무엇이냐 네 나는 쟨 화해 죽을때까지 쓰도록 속옴 이제 안오는거지 여기는 어 hö 계속 오는데? 어떻게 된거야 왜와 それ히 안 après 오면 안되는거 아냐 아 vorbere 한 번만 더 부활해서 공수면 될 것 같다 우리 형제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이제 안 오는 거지? 가봐 좀 가서 확인해봐 아니 아까 안 왔잖아 마지막이었나? 가자 내가 처리하지 가진 거 다 내놓아 내 화살이 빗나가지 않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두 없애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그걸로 가있어 관계없는 일이야 아이씨 이게 맞네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와 빨리 아 너무 싫다 진짜 가자 저 부수자 저거 그 영웅인가 죽였으니까 싸우다보면 일로 오지 않을까? 건물 깨면은 또 두 번째 죽이고 세 번째 또 죽이고 우리 형제 건물 때려서 부르면 되겠네 야 불러 어? 왜 안 와 아 딱 한 라인에 딱 하나씩만 가나 보다 아랫 라인은 한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뭐해봐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윙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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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윙 아... 일단은 팔라딘 한놈은 사라진 것 같다 영웅이는 언제 부활하니 아... 아이씨... 여긴 그냥 내버려 두고 얘 해골이랑 가서 궁 쓰고 그렇게 써야겠다 아직도 안 죽었어? 어어어어? 그럼 일단 어 왜 건물이... 어? 이거 깬 거 아니었어? 이거 깨고 여기 때린 거 아니었나? 여기 이게 불 나고 있냐 뭐냐? 잠깐만 가봐 뭔가 이상한데?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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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 어... 어 나왔다 얘 시간 얼마나 남았어? 많이 남았네 가 물론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일로 갈라 아...x3 아... x3 아...x3 아...x3 아...x4 아...x4 아 뭐해! 아 뭐야! 가서 잔뜩 뺏자 뺏는 걸로 얼마나 기다리면 쓸 수 있는 거지? 뺏어서 바로 병사도 하면은 이길 수 있겠지? 5번 5번 가봐 가봐 얘를 보낼거 그랬네 뭔짓을 한거야 가자 1번 너희 2번 2번 여깄고 1번 여깄고 너만 가서 방어 좀 해볼래? 1번 2번 가자 야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방어는 뭐 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뭐 일로와봐 일로와봐 1번 일로 오고 2번 오고 2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번 1번 정무하자 저기서 오 야야야야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도망다니다가 도망다니다가 뭔가 지금 때리고 있어 아 잘한다 야 그렇지 그렇지 돌아와 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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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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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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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었어 좋아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볼 때마다 다 전멸당했냐 기분 나쁘게 어 잘 깨네 어 잘 깨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처음부터 이씨 어우 어 어 이게 왜 이렇게 화나지 할 때마다 화나는 게임이 있다 할 때마다 화나는 게임이 있다 소환된 것만으로 충분하겠죠 동굴은 아 얘는 자폭 유닛이야 거의 하는 지만 보면은 빨리 가 아이고 잘한다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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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인간들이 형부에 나가고 있습니다 나왔나? 겁나게 느리게 나오네 이씨 저기 가봐 궁금하다 저기 뭐있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저기 뭐하는 동네야 대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긴 이거 깨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여기는 뭐 가는 길도 없어 저기로 돌아가는 건가 와 너무하네 네 자오즈 밖의 이 몸에 무슨 기쁨이 있게 되는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면은 실바나스로 가야겠다 나 이거 뭐라고 이렇게 고통 받으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바나스로 다 깨야겠네 여기 병사가 안 오니까 아 맵 뒤져서 아이템이라도 좀 먹어야지 너무 끔찍하다 여기 아이템도 없었나? 걔같은 거? 아군 병력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 고통을 느껴라 아 아 이 아 그니까 적응도 깨고 아 아 아 그럼 어디서 만들어서 이런 거 내보내는 거야 성기사 섬멸 그냥 싸워봐 뭐 어쩌서 여기 있는 거야 야 성기사 때려 성기사 아 저 새끼는 무적이 몇 번을 잃는 거야 뭐하는 미친놈이야 진짜 누나만 사니자 왜 이렇게 세 이거 약한 건이 실바나스야 어디선진 모르겠는데 계속 나오고 있다 얘네들 내 병사를 야야야야 병사를 씹고 건너편으로 보내면 돼 씹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건너편으로 보낸 병사를 수비로 쓰고 얘네들을 공격으로 가면 되겠다 여기 앞에 나오는 애들 아 언제 또 점을 당했어 미친놈들이 너희는 풀이지?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아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 저기를 가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따 가봐 제로오오오오오 아 뭐 어떡하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아 여기 깨버려 아 뭐 여긴 왜 나오는 거야 명사가 좋아 좋아 저거 저거 그렇지 한 번 더 뭐 하니 야 아이씨 못될 뻔했네 아 아 뭐 아 여기 아 뭐야 왜 이리로 왔어 동맹의 영웅이 죽었습니다 이리로 왔다 돌아가는 거야 7레벨째 저거 아 이거 병사가 있을 리가 없는데 내가 이거 몸을 뺏은 게 몇 마린데 아 이리 와봐 여기 여긴 두 마리 뺏어봐 둘 뺐고 좋아 이리 와봐 여긴 뭐가 있느냐 저게 뭐야 저거는 뭐 소완진이야 그랑조 소완진이야 아 잠깐만 네 마리 어 저거를 한다고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잠깐만 일단 여기 있는 것만 갖고 가서 한번 갖다 부딪혀보자 네 마리 네 마리만 일단 뺏고 뭐 또 죽었어? 안 죽었네 아 이거 이거 죽어 있던 거구나 아 아 느낌이 왔다 족된 느낌이 온다 왜 못죽이니 일단 여기부터 깨자 성기사부터 일단 가고 하나 둘 셋 넷 앞에서부터 그냥 뺏어와 너가 능력으로 죽여야 돼 핵 올라오게 이거 어디서 나오는거지 병사들이 나올 데가 없는데 여기 이 건물이야? 금고냐? 이게 문제였냐? 어 뭐? 야야 뭐야 왜이렇게 세 뭐야 왜이래 갑자기 왜 진심으로 와 이 새끼들 뭐야 뭐야 우리 형제 도움이 필요한 좋은 결과를 기회할 수 있다 아군 병움을 병력받고 있습니다 아군 병움을 병력받고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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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말도 안 돼 이 회복력으로 밀어낸다고? 나 이거 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 나 이거 하다가 방종하겠어 맨날 나가서 너희들이 마감 가라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상관없어 아무데나 가줘 그렇지 아무데나 가 이거 어떻게 잡지 저거? 잡을 수 있는 거야 저거? 아 지금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진심으로 나가 너무 열받어 무적으로 무적으로 버틴다는 그 발상이 너무 열받어 킹받어 어떻게나 개 열받아 개새끼들자 때리니까 한 대 맞고 무적을 쓴다고? 어떤 놈이 저런 걸 만든 거냐 뭐하는 변제 새끼냐 개새끼들자 거땅 아니 야 얘 풀어줘 괴물놈들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뭐 아무것도 없냐? 뭐하자는 블랙이야 볼때마다 털려있어 무슨 일로와봐 일로와봐 아까 그 병사들이 배우배웠던거 같은데 아 너무 아프다 진짜 미쳤다 진짜 로바야 와 말도안돼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어떻게 잘 막아내고 있어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막아내고 있어 아 웃기지마 진짜 그만해 쓰레기들아 아하 아하 미친 덩어리 좀 그만 보네 이 개같은거 점사 네 으으씨 으아아 우리 뭐알아서 막고있지 나 모르는일이야 안녕 인간들이 중국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아니 왜 부서져도 쟨 되는 거 같지? 미친놈들이? 그렇지 팀 싸움으로는 이기는 거지 이러면은 아니 너라도 좀 빼자 이리로 와봐 얘를 이리로 빼서 많이 안바래 저거 저거 건물 부셔서 못 오게 해야겠어 아무래도 이게 젠이 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단 말이지 고맙습니다 차라리 젠이 되는 거면 좋겠다 회복으로 못 죽인 것보다 이게 더 기분 나쁘다 뭘 봐 가자 괜찮겠군 괜찮겠군 하아아 대주이야 우리 형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왔다 괜찮겠군 인간들이 도망치기 잘 싸운다 저기가 너무 진심으로 공격 오니까 여기서 갈부리 한다고 생각하자 쭉쭉 올라가 저거 깰 수 있을까? 중앙을 밀어버려야 되나? 중앙을 어떻게 밀어야 되나? 존나게 센데 가 가자 더러운 성기사 나부랭이죠 저거 일로 오겠다고? 이 상황에서? 자네들은 이거랑 싸움을 다 일로와서 아시겠습니까? 넌 일로와서 저거 지켜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다 죽었지? 다 죽은 지금이야 부활 아씨 화나 부활했어 개혈 받어 저거 올게 저거 마나 빨리 자라 어떻게 잘 싸운다 아 저 저 개새끼 쏘고 와 털고 와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털고 와 망자야 나 안아가 부족하고 아군 영웅으로도 죽었어 놀래죠 깼니? 잘했어 잘했어 이것도 깨줘 기왕이면 아 개색 쓸모없는 새끼 주리 형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브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너희 왜 안 뽑고 뭐하니?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불합리한데 내가 몇 개를 뺏었는데 지금 이거밖에 안 좋았다고 줄었네? 아 줄었으면 돼있어 와 야스보다 잘 막는데 레벨 차이가 그렇게 심한데 채복이네 야 가서 좀 밀어보자 이리 와봐 설마 여길 뚫려서 뭐 밀리겠어 인간들이 도망치게 두어선 안됩니다 밴 씨를 보낼 수가 없어요 나도 보내고 싶은데 여기에 쟤네 이 이 새끼들 길 막아놔가지고 내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쟤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겁나 잘 막아놔서 아 근데 해골이 엄청 센 거 같애 엄청 쎄 우울이랑 크게 차이 안나는 거 같은데 나도 보낼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허공의 삽질이죠 계속 계속 보내기 위해서 계속 가는데 가기만 할 뿐 도착하지 못하는 거짓 같은 경우 근데 우리 형제들이 잘 싸운다 아래도 잘 막고 있어 나를 아 Konstantin 쟤네 왜 반응이 없지 달려가라 이거부터 깨고 다 죽여야돼 아 미친 팔라진 새끼 쌍놈의 새끼 저거 가 죽여 팔라진 새끼 없는 동안 죽여 배골 아 좋아 잠깐만 야 이거 잡아야돼 돌아가 야 큰일났다 저거 뚫리면 나 지잖아 잠깐만 야 그렇지 잘 막았고 어 잘 막았고 계속 막아 아 이거로 써주세요 이거 쓰고 주고세요 제발 한마디 나왔냐 아니 미친 게임하냐 하 어떻게 이것도 멋쟁이 이렇게 다 뺏었는데 설마 추가로 부활하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만행은 않을 거죠 개같은거 이렇게까지 다 뺏었는데 이렇게까지 다 뺏었는데 파랑색 없고 적인줄 알고 지를뻔했어 얘들아 얘들아 부활해라 너희밖에 빛놈 주석이 없다 내가 죽아 더러운 팔라진 놈들 이거 그래 이게 정상이지 미친 쓰레기 게임 진짜 이씨 개팍치네 진짜 인간들이 도망치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둘이서 서로 힐하면서 지금 버티는 거야? 역겹다 진짜 찢어죽일 놈들 찢어죽일 놈들 이거나 쳐먹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낼 때 된거 같은데? 진짜 가는 길에 설마 뭐 부딪혀가지고 살해당하고 그러진 않겠지? 가가가야 가 가 가 제발 와 너희 진짜 너무 역겹다 팔라진이 셋이야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셋이야 어떡할거야 이거? 그만 써라 개 열받는다 하나까지는 죽여 너무 역겹다 개는 죽여 아니면 버티던가 어 잠깐만요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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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7레벨이 안된다 얘 아 제발 살려주세요 개새끼들 진짜 어우 진짜 죽여 요즘 저 짐승까지 기어나와가지고 날 열받게 안해 이정도면 알아서 맞겠지? 카우스 데미지인데 오? 아 이긴 줄 알고 순간적으로 겁나 설렜다 와 미친 게임 진짜 쓰레기 게임 하 너그들도 이리 와 1니 2루 와 너희들은 저거는 영웅을 보내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이리와봐 가자 가자 씩고 가 그냥 이정도는 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를 야 1포인트지? 재수없게 2포인트 뭐 이딴거 없지? 얘들아 빠르게 합류해라 번개같이 이거 이거 요런애들 요런애들 아 걔는 아닌거 같은데 됐어 저기 합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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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기 전에 막으십시오 어떻게 세먹은 데미지야 미친새끼들이 어 좋아 이거 하나 있으면 맞겠지? 너가 맞으면 최고의 무료야 진짜 진심 진심 최고의 무료야 어디있네 와 힐 너무 역겹다 진짜 쓰레기새끼들 진짜 장난하냐 진짜? 아 개역겹네 진짜 때려 1리라도 더 입혀 아 군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저거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 지치게임 이거 서로 일하는거 봐 이런 벌레도 따로 없어요 운충같은 새끼 진짜 방어력이라도 까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 형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괜찮게 땡벌 좀 보내봐 뺏어먹게 그렇지 내꺼야 내꺼야 올라와 저긴 이제 안 뚫린다 어 쟤네 흩어졌잖아 야 얘 어디갔어 얘 어딨어 거기서 뭐해 잠깐만 잠깐만 아군 아군이 아냐? 걔는 적이었어? 이거라도 빨아 쭉 그래 그래 둘 나눠 둘 나눠 웃기지마 야 둘 나눠 야 야 야 야 야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둘 나눠 놔 아이 그걸 왜 쓰니 미친놈아 이 얘라도 빨아줘 아 병신 진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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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쭉쭉쭉 어딨어 얘 어딨어 때가 왔군 너는 때가 되면 뒤지는 거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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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쟤는 야 딱대 딱대 야 딱대 딱대 풀리는 순간이 저승이여 더러운 새끼들 이거 제발 뚫리지마 진짜 기도하다 기도한다 진짜 이거 뭐해봐 빼고 이렇게 진정해 진정해 얘들아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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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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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내꺼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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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그렇지 진정하자 내 한들까진 희귀 안갔니? 삼영웅으로 간다 바로 쓰레기게임 삼영웅으로 대체한다 저걸 피를 한다고? 자의를 한다고? 어려운 게임 진짜 아으 그걸 못 뺐 잠깐만 왜 여기 위기인거죠? 굉장히 화나네요 뭐죠? 일로 가서 도와줘 호우의 반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전에 발톱이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빼겠습니다 여기 먼저 가자 그렇지 그렇지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아 뭐하니 이거 언제 기원하니 이거 뭐하는 괴물이니 괴로운 쓰레기게임 인자 죽여! 화력으로 밀어붙여 그렇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왔군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아 아 아 아 물약이 있으면은 너만 쳐들고 있지 말고 나눠줄래요? 드려운 쓰레기게임 같은데 너가 좋아하는 해군은 없니? 그렇지 그렇지 멍자야 그렇지 아이고 좋다 아이고 뒤지겄다 하자 어휴 하자 뭐 어디서 이렇게 꺼내서 보내는거야 기준나쁘게 뭐지 와 가자 이 셋이라면 질 것 같다 왜 이렇게 약하지? 이것보단 두세 배 쎄야 되는거 아님? 뭐죠?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다 사 어차피 다 돈 들을게 많잖아 어디서 얘를 해 소지품이 가득 찼습니다 뭘 도와드릴까?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통을 안겨준다 죽여 아이고 뭐야 어 잘 막죠 잘 막죠 훌륭하죠 공기 속 발전 분 니가 먹으시구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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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돼 딱 돼 딱 돼 이제 지원 없다 다 죽었다 왜 니가 2번이야 얘가 더 먼저였잖아 얘가 제일 원로 원데드인데 너 포션 없지 가다 가라 어 있네 있네 날든머리 아직도 죽었나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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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 아이고 좋네 그냥 니들 막아 페트롤 정찰받아 힐 받고 그렇지 이제 안나올거지? 개같은거지 그냥 다 깨버려 어이가 없네 진짜 아주 깨 이씨 아 뭐하니 무식하게 그냥 때리라고 저거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휴 진짜 못해먹을 게임이고 쓰리같은 게임이 진짜 진짜 안오나? 드디어 너구들 합류해 괜찮겠군 야 이거 뭐야 난 여기서 근데 난 여기서 근데 그걸 못 봤거든요 그 몬스터를 읍는건가요? 아이템을 원합니다 아이템 주세요 일로와봐 아이템을 가진 놈이 있을 것이야 가서 장차라고 아이템 드세요 뭐야 뭐 숨겨놨어 이 새끼들 안되겠어 역시 울려라는 놈들 왜 있는거죠? 왜 있는거죠? 네? 네? 잠깐만요 왜 죽어 왜 죽어 뭐야 얘 죽었다고? 아 잠깐만 쟤 뭔데 와 겁나 쎄 잠깐만 야 잠깐만 에바인데요 너 죽냐? 어 살려줘 살려줘 진심이야 살려줘 오지마 이씨 살려줘 살려줘 살았다 뭔가 나왔어 아이템 너 왜 이렇게 약하냐 무슨 10레벨이 이러냐 걔는 겁나 쎄는데 원대대들은 원대들 한다 뭐야 나이트 헬프들은 아 레벨 낮은 것도 아니면서 겁나 약해 아니 그냥 살려줘 아 야야야 그거 아니야 개빡초 하 하 가서 좀 보고 와 대체 뭐가 있는거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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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빵 저 팀의 건틀렛 하나 먹으려고 한거 아니잖아 이거 뭐 이거야 이거 이걸 터트리면 무언가 나올거야 그렇게 믿고 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너무 비참해 미친 게임 나는 당연히 세 마리가 갔는데 질 줄 몰랐는데 무슨 8레벨짜리 사낭이 있냐?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건가? 소총뿐 진짜 더럽게 세다 미친놈들이다 말이 되나 저게? 나에 대한 기만인데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아 드디어 하아 고통을 안겨줍니다 마약한 겁쟁이 같으니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담을 먹어야 에이 장난하지 말고 에이 에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 여기는 없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 쓰레기잖아 그냥 일로와봐 아 미쳤어 아이 특례사 온대 뭐야 한 놈 나와봐 겁나 아파 안 돼 맞다 이거 얘 주라 그래 알겠다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어허 여기도 있네? 얘네가 아이템을 주나보네 뭐해 아 진짜 뭐하냐 아 신두식세다 정작 나는 그렇게 약한데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괜찮게 그러면 건들지마 얘나 죽어 능지의 망토 리치님 능지요 능지 리치님 줘야겠다 리치님이 셀 것 같아 얘는 가수로 너프 먹는 기분이야 딱 느낌이 뭐해 에너지에 힘을 뺏겼다? RPG 게임 유저로서 힘을 뺏긴다는 말 같지도 않은 설정 정말 열받아 합니다 힘들게 키워놓는 의미가 없잖아 어째 뺏길거 아이템 너무나 상구도 없게 안 나오네 오 잠깐만 일로와봐 저기를 놓칠 뻔했다 기구라트를 더 소환하십시오 절로가 절로가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쓰읍 저거 잡아서 뭐 받아내는건가? 여기도 안왔죠 지금 병사 없는거죠? 기다리는건 지쳤다 너도 이거 쓰읍 이거랑 합류해 이거는 여기 합류하고 너거돌은 일본에 합류해 내가 왔군 뭔가 있어 지금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까 봐봐 그래 가지잖아 뭐하는 꼬꼬마야 야 팀이야? 15,000의 무적이야 어 팀이 걔 아냐 내가 그 서브캐스트 초창기에 구해줬는데 구울같은걸로 변해 있던 애 아냐 굶주렸던 얼음막 영속하는데 얼음막 영속하는데 얼음막 영속이 뭔데요? 우리 형제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밀상점 있어 비밀상점 이거야? 허읍 가자 민병대 아 민병대가 보고? 빈병대가 쌍놈앤거 떼가 왔군 가자 깨주세요 상자도 못 깨나요? 그건 뇌절입니다 상자 못 깨는 건 뇌절입니다 잠깐만요 막을 수 있나요? 가자 얘들아 아 저런 걸 넣어놨네 저런 걸 숨겨놓고 있다고 귓점도 안 해주는 게임 클라스 인성 클라스 왜 숨겨놓는 거야 이 게임은 안 알려줄 거면은 알려주면 내 이해나 하겠는데 알려주지도 않을 걸 왜 숨겨놓은 거야 놀리는 거야? 어디 보자 내놓으세요 아 이리 와 내 거 해 어디서 어이씨 왜 레벨이 없니? 아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무 약하다 쓰레기다 아 이거 너무 좋다 말도 안 된다 내가 저거한테 한 해 맞아보니까 욕 나오네 말도 안 되는 능력이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능력이네 진짜 300을 로커에 붙여 죽여 그냥 다 우리 형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아이템도 없어? 그냥 저거를 먹는게 나의 그거야? 그냥 저거를 먹는게 나의 그거야? 설이하니 굶주렸다 아 배가 왔구나 아 배 만화 없는 거야 니 영원한 불타이냐 아 대기 어우야 운명적인 선 괜찮게 설이하니 굶주렸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와아 이거 안되겠는데 쟤네 니 길로 가봐 절로 빠진다는건 여기 아이템이 있다는거야 땅 딱대 딱대 없어 길이야 양갈래길 그럴리가 없어 아이템이 있다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미친새끼 길을 왜 빅새로 만드는거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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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뿌갠다 이건 레벨 빠른거 같은데 저 뿌개는건 분명히 무언가 있을거란 말이지 아이고 너 이거 뺏을 수 있냐 물론 굳이 뺏을 필요는 없지만 뺏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뺏어진다 이거 소환한 놈 있을거야 소환한 놈 있을거야 없네 아 다 먹은거 같죠 베벨 나는 깨자 뭐 요렇게 깨 아이템도 다 먹었고 알차게 파먹었다 끝 아 개노잼이 없구요 우리 형제에게 마침내 얼라이언스를 괴멸시켰다 남은 잔당들만 소통하거나 우리가 야 왜 또 아 왜 또 아 나는 니치왕이다 저기 니치왕이야 제가 그거라 그랬죠 넬줄 넬줄 난 넬줄은 들어본거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어 하나도 모르겠는데 편찮으신 것 같군요 개꿀잼이 아 아 이 템포로 이장으로 간다고 이장으로 가서 또 병사 찢어놓고 뽀개라고 이달리 하진 않겠죠 하 아 진짜 제발 그거는 자제했으면 좋겠어 요런거 정말 싫어 1시간 29분에서 미쳤어 진짜 다음 2시간 한거 아냐 거의? 1시간 반을 해서 한판을 막간 다음날 저녁 티리스 팔숲 어딘가에서 벤시 실바나스가 비밀회에 참석합니다 아 이거 하나뿐이에요 찢어져 있는건 다행이네요 실바나스 여군조 실바나스 여군조 와줘서 고맙다 어떻게 오지 않을 수 있겠나 왠지 몰라도 리츠왕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난 다시 내 의지를 되찾았어 너의 공포의 군주들이 그 이유를 아는 것 같은데 리츠왕이 힘을 잃고 있다 놈의 힘이 계속해서 약해지면 너와 같은 언데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약해지는 것이지 그러면 아사스는 어떻게 되지? 그의 힘은 그의 룬검소리 아래는 강력한 마법이 깃들어 있지만 아사스의 힘 또한 조만간 약해질 것이다 비련적으로 너희는 아사스를 몰아내려 하는 곳 내가 도와주길 바라고 군단은 패배했을진 모르지만 우리는 나슬의 짐이다 오만한 인간 따위가 우릴 능멸하게 두질 않겠다 스토리가 되게 재밌네요 나 이거 하고 워3 클래식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 조작한 리츠켈 투자 워3가 이어지는거지 와우가 재밌네 밸러스 게이트처럼 워크래프트 원투 에디션 리메이크 해가지고 한번 내주지 그냥 돌아가게만 윈도우 10에서 저 여자를 믿지 않는다 여전히 엘프의 심장을 지니고 있으니 절대 우리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상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실바라스의 정신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아사스에 대한 그녀의 증오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동의한다 자 결론이 난 것 같으니 축제를 시작하지 축제를 시작하지 다음 건은 빨리 끝나면 좋겠다 로데론 탈출 다음날 아침 궁정에서 왕 아사스가 청지기 켈투자드가 궁정에서 왕 아사스와 청지기 켈투자드가 리츠 왕의 중대한 경고에 관해 논의를 나눕니다 발작이 점점 더 심해집니까? 그래 이제는 힘이 소진되어 전사들을 통제할 수도 없을 지견나 리츠 왕께서도 어서 노슬랜드에 가지 못하면 모든게 끝장이라고 경고하셨다 아 이거 맨즈 구조 보니까 이동하는 것 같죠? 뽑는게 아니라 걱정 마십시오 배야 오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배도 해안에 대기하고 있으니 계획이 변경되었다 나 아소스 구관 넌 아무래도 못 간다 암살자라니 함정입니다 난 여기에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 이럴 줄 알고 하나 아껴 놓지 소환 아이템 네가 그렇게 약해진 덕분에 우리가 네 전사의 대다수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지 네 통치는 오늘로 끝이다 죽은 이씨 적이 너무 많습니다 어서 이 도시를 떠나십시오 저도 어떻게든 빠져나간 후 황야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았다 리츠 생운을 빈다 아니 일리단은 진짜 죽여도 안 죽을 것 같이 진짜 말도 안되게 쎘는데 아소스는 왜 이렇게 약한거야 괜찮겠군 나가는건가 진짜 셌는데 일리단은 나 하면서도 미쳤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강령술봉이다 저희가 새롭게 부리는 해골 마법사들이 반란군을 물리칠 것입니다 해골 마법사 좋아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여전히 내게 충성하는 다른 자들을 찾아보자 지금은 모든 병력을 동원해야 한다 야야야야야야야 괜찮게군 야야야야 책임 목회냐 공부하자 야 아 얘네 세네 오 야야야야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 웃기지 마세요 틀죠 어디서 아 잠깐만 진짜 한번만 봐줘 진짜 부탁합니다 아 쓰레기같은 쓰레기 게임 책을 보시면 책이 나오지 그렇지 진짜 나오네 미친게임이 갓겜 개꿀젠 호로록 가자 병사가 이거밖에 없다니 가자 아아아아 꺼져 뭐야 왜 쟤는 저렇게 막 책 천짜리 주고 나는 이 해골 같은 거 죽어서 만들었어야지 뭐야 근데 이거 진짜 세다 14,18이네 체력도 더 많아 50이 더 많아 데미지는 오히려 쟤가 더 세네 마법인데 마법 데미지가 아니네요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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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정신 안 차려 게임 너무 많이 했어 게임 중독이야 아이템이다 나를 돕겠느냐 날 돕겠느냐 저런 폐한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아 이게 길이야?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총 맞고 뭐야 아 뭐야 왜 이렇게 악해 진짜 엔간이 악해야될 거 아냐 야 싸워 미친듯이 때려 미친듯이 때려 쭉 부활의 집화기 부활의 집화기 야 개좋은거 나왔다 이거 필요도 없네 이러면은 하아 드디어 저 광경술사는 랩으로 두겠어 내게는 필살의 소환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라 그냥 보여줘라 필살의 힘을 야 데미지 나보다 더 센거 같애 판명할테니까 너 싸워 이제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아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나와? 에반데 개빡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와 치유의 룬같은 소리하고 있어 빨리 다 잡자 돈이 자꾸 나오네요 이게 돈을 쓰게끔 나오는 구간이 있나보죠? 제발 뭐 하나라서 좀 줘야되는거 아니냐 양심머리가 있으면 어 다 적이야? 할 리가 있나 뭐야 뭐야 와 뭐야 생명력을 흡수해 저런것도 있어? 처음 보는거 같다 저거는 마나룬 마나룬 아 계속 보내네 병사들을 아 근데 저 건대된건 진짜 너무 끔찍하네요 안그래도 쓰레기 같아서 열받는데 더 쓰레기 됐어 뭐야 잠깐만요 뭐야 잠깐 저거 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나 편하게 좀 하게 해줘 이 크레일게임아 아 아 여기는 뭐 없어? 길이 없는거죠? 여기는 막혀있는거죠? 너 한번 가볼래? 남는시간 열심히 이동해봐 어 너 지금 얼마 안남았다 야 이거 죽은거 살리는 능력이네? 이거 해골로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부활시키는 능력이네? 와아 나 처음 알았네 야 이거 저 왕자쪽에 혹시 길이 있나 아 와 뭐야 얘는 네크로스? 와 너는 그러면은 능력이 궁이랑 이거만 쓸 수 있는거야 지금? 굳이 말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실수로 얘 눌러가지고 굳이 말한다 피눈물 나겠다 진짜 이러지 말고 뭘 갑자기 왜이렇게 누주해졌어? 아 소환 풀린다 아 수준 이거 좀 풀어줄래? 어 고맙다 하 하 제디 이러이씨 쌍놈의꺼 진짜 야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게임을 뭐하는 사이코패스야 뭐하는 사이코패스야 웃는다 무엇을 해야하나 하 하 아 제발 가늠할 수 어 얘도 있네 능력 원래 얘껀가 보구나 하 하 하 제디 하 가늠할 수 없는 권퍼를 연겨줘하라 어 내꺼야? 땡큐 네룹 아 얘네는 말할때 어미에 네룹 붙이나봐 찜새끼네 네룹 깜찍한 새끼 이 아 근데 네크로맨서가 메인이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엔 딜이 꽤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걔가 걔를 내가 말아먹었네 두마리를 순식간에 이거 못 깨는거 아냐? 너무 얼간이처럼 했는데 잡으면 뭐가 좀 좋으니까 잡게끔 만든거겠지? 그런거면 좋겠다 제발 내가 왔고 근데 이렇게 체력이 이정도 이정도는 돼야지 내가 좀 살려서 좀 가지고 놀지 개같은거 진짜 겁나 약한걸 갖다가 너 뒤에서 어떻게 나오는거야 얘네들은 나올 때가 있어? 어느 구간에서 계속 젠시키나? 굶주려다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건 무엇인고 뭐야 아 인간마을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끝내주는 부분이었습니까? 이렇게 끝내주는데 너희들이 필요하나 너희들이 필요하나 함께 가자 이기한 새끼들 서리하니 굶주려다 아 굴같은 굶주려다 굴같은 굶주려다 저들을 돌파할 수 있으면 무기고 안의 시체수레를 탈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어 시체수레를 준대요? 써보지 오면 뭐 너희들이 돼야겠다 여기야 딱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죽었어?? 아 창심이 너무 없다 야 어디서 지체수레로 아싸 이런 애를 달라고 이상한 찌꺼이 같은 거 주지 말고 잔반 처리시키지 말고 여긴 여깄나 본데 채소레 채소레는 이번 부대에다 분류하겠습니다 꼬불한테 맞추고 가드니까 정문에 따로 있었니? 난 모르고 있었는데 정문에 방어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얘는 500이라 살았지 550인데 뺏기지 않지 이게 뭐야 부져봐 좋은 아이템 주니까 저딴 거 박아놨겠지? 시간할 거니까 깨고 있어 와 뭐야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와 뭐야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났어 와 뭐야 진짜 왜 이렇게 많이 났어 뭐야 대체 뭘 주려고 오십오십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야 무섭게 대체 뭘 주려고 오십오십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야 무섭게 괜찮겠군 크흡 대가 왔군 어 저기 센 것 봐 괜찮겠군 괜찮겠군 드디어 괜찮겠군 저기도 뭐가 있네요 병력 없으면은 너 밑에만 잡아서 깨고 와 제발 여기가 길인 거 같다 꼴을 보니까 여기가 길인 거 같다 꼴을 보니까 여기가 길인 거 같다 꼴을 보니까 왜 이렇게 들 Ok 미친 미친 데미지 지상 와 잠깐만 미쳤나봐 진짜 야야 뒤에서도 오는게 어디있네 시체 시체 살렸다 해골이 안나오지 요롬 해골이 안나오지 좋아 좋아 저 발톱 하나 먹으려고 이 난리 치는거야? 돈도 있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시간이 아깝다 아 미친 게임 진짜 야 하나만 살려줘 하나만 많이 안바를 하나만 살려줘 두개 다 살았다 야 야야야 옆으로 딱 붙어 딱 붙어 딱 붙어어 미친 쓰레기 게임 진짜 먼저 들어갔으면 큰일날뻔 했네 내가 왔군 괜찮겠군 가자 내가 왔군 서리 날 굶주렀다 괜찮겠군 부활의 룰은 왜 있어 서리 날 굶주렀다 여기서 죽을 리가 없는데 어? 고우리가 하나 사라진 것 같다 딱 덤벼 자 북을 한마리가 지금 코일 이거 다 먹고 있는데 아 굉장히 역겹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얘들아 그거 아니다 얘들아 아이씨 상놈의 거 진짜 아 드디어 만화가 부족합니다 서리하니 굶주렀다 가자 냉독의 보종 냉독의 보종 기저개 회관 어 잠깐만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배 같은거야 어떻게 먹어 이거를 어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여기 먼저 하아 내가 왔군 하아 드디어 서리하니 굶주렀다 혹시 뭐 이거 부셔서 먹는건가 이런거 튼튼하니까 진짜 잘 붙어진거 좋구만 아 시체를 부활시켜야 되는데 쟤가 다 태궐로 먼저 만들어버리는데 쿨 쿨타임 있는 동안 너 안써고 뭐하냐 아 내가 Veronica 죽을까 뵀구나 그렇지 얘들아 수레 죽는다 얘들아 아아 수레야 삼두덕살 이 시체더미들도 도움이 되겠군 사체를 되살리면 병력을 증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네크로베스가 있었다면 괜찮겠군 먹어 줄래? 이걸 어떻게 못 먹을 수가 있지? 서리하니 굶주렸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괜찮겠군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와 화력 쎄다 진짜 수레가 미친 화력인데 아 이거 이렇게 벗는 건가 보구나 다행이다 하나 살았다 에? 너 왜 거기서 나와 뭐야 아 괜찮겠군 빼가 왔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하아 드디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시간 제한이 다 되기 전에 빨리 뽕을 뽑는다 시간 제한이 다 되기 전에 빨리 뽕을 뽑는다 하아 드디어 무엇을 밝혀내야 합니까 빼가 왔군 하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데 지금 괜찮겠군 법적이던 의미로 아 아 저건 쏘는거 맞으면 죽는거 아냐 어 근데 의외로 잘 버틴다 어 오 겁나 센것 봐 마차는 회복 안시켜줘 센걸로 아 아 아 뭡니까 수준 저러가 안 만들었나봐 안 만들 수가 없나 소상 그냥 시키면 되는거 아냐 아 여기가 길이 아니구나 체력 회복하면 되구나 얘도 언데든가 괜찮겠군 괜찮겠군 그 날의 무신냐 드디어 의외로 금방 깨겠네요 아 20분이면 끝날거 같은데 이거는 내가 왔군 나약한 겁쟁이 같으리 괜찮겠군 내가 왔군 녀석 혹은 어 잠시만 잠시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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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었는데 이씨 어! 뭔가 있어! 아 야 웃기지마 야! 웃기지마! 나 시체수레를 잃었어! 그만 청롱아 가자! 동물들이요? 나중에 죽이죠 난 빨리 이걸 클리어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망령이야? 좋고요, 좋고 좋고 어, 힘을 고소 나왔네? 려도 가 아, 니 오라가 다들 받는구나? 와, 진짜 좋다 그러면은 오씨, 잠깐만 야! 드디어 왔다 이분들 나와 느려져라! 느려지라고 이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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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 겁나 약하다 사람,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네크로메이션 죽어서 해골을 남기네, 아아 양갈래기를 뭐야 진짜 깔끔하게 다 먹으면서 왔다, 진짜 니얼 이건 진짜 없는 거죠? 가는 길 없었어 있어도 없는 셈 치자 좋아요 내가 왔군 괜찮겠군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어, 이쁘다 내가 왔군 괜찮겠군 아, 야! 고민했어, 순간적으로 둘 중 무엇을 살려야 하나 만화가 부족합니다 괜찮겠군 때가 왔군 와, 진짜 세다 근데 이제는 망치면은 뭐야 그렇지 드디어 수리하니 공주렀다 미친 게임 쓰레기 게임 장난하냐? 때가 왔군 양쪽 다 기린데 헤엥 헻 너무하네 아, 지가 아니야 어떻게 해, 이거를 해골라올 거 아니야, 죽은놈에 지금 와, 사시 그 높은 데미지로 미친듯이 때린다고? 와, 너무 센데? 졌다. 진짜 졌다, 얘. 존대, 브림. 와, 개망했어. 어, 야, 왜 클릭이 안 되니? 와, 개망했어. 와, 개망했어. 살려줘. 아니, 왜 부활로를 안 주고 마나로를 줘, 미친놈아. 여기 있지? 부활로는 솔직히 말해, 바로. 아, 나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리 와봐. 궁 써야겠다. 아,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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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 아, 웃기지마 진짜. 야. 웃기지마. 내가 네크로맨을 죽이게 한 게 되게 너무 컸어. 네크로맨에서 안 죽었으면은 비벼졌을 텐데. 탈출하면 끝이지. 죽이고, 죽여야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고통을 안겨주면. 서리하니 굶주려. 지시를 내리십시오. 하아, 드디어. 작은 왕이 도망칠 곳 없다. 그렇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보아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다, 서리하니. 그러셨습니까? 만화는 은근히 빨리 찬다. 어서 결정을 내리십시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내가 왔습니다. 네, 주인님.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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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개그하니? 기다리고. 이게 뭐니. 서리하니 굶주려. 그건 아니잖아. 아, 드디어. 제 눈은 당신 것입니다. 괜찮겠군. 서리하니 굶주렸다. 고통을 나눠주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서리하니. 제가 당신의 눈이 되겠습니다. 내가 왔군. 아하. 괜찮겠군. 또 헬게임하고 있네. 서리하니 굶주렸다. 20분이면 끝날게임 또 1시간 게임하고 있네. 아. 오고 있어. 분명 이 근처에 서 있는 거야. 저. 보니까.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괜찮겠군. 하아. 드디어. 전시가 왔습니다. 저는 죽었다고 봐야겠는데? 이 지아마기는? 하아. 주인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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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쓸 수 있는 시체인가? 되네? 이거 쓰라고 만든 거구나 아, 얘가 아니다. 이걸 잡아야겠다 생각 외로 깰만 하겠는데? 공 한 번만 더 쓰면은? 데미지가 중요하다 데미지 자체는 또 그렇게 쎄지도 않네? 딱 잡을만 하네?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인가? 투자인교 되게 센 거 같다, 또 이렇게 보니까 2레벨도 높았다면 훨씬 셌을텐데 이것보다 적당히 싸우다가 빼자 끝없는 고통을 알게 되리라 뭐야 이거? 부활론? 아, 이거 얘가 몸을 대야 되는구나 회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잡을만한데? 충분히 잡겠는데?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잡았네 잘못된 거 뭐야 이상한 거 써 한하게 죽어 그것도 부활되냐? 3천 부활 대 어 그럴뻔했네 킬 같은 건 없나보다 아 이렇게 랜덤하게 빠져둔 여기 자 먹자 딱 해 어 세어보니까 돈을 왜 모은 거지? 진짜 그럼 왜 그렇네? 돈을 왜 모은 거지 나? 돈 왜 모았지 진짜? 50원씩 왜 모은 거야 상점도 하나 없는데 뭐지? 깼으니까 진짜 왜 모았대 나? 어 설마 뭐 놓친 거 있나? 아냐 없을 거야 없다고 믿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제가 쿵 하고 낑겨서 죽는 강 나왔다 도망 450원 갖고 간다 아 활약 포달린다 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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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뒷내용은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아휴 이번에도 1,2장이 헬이었다 블러드웹을 때도 끔찍했는데 이제 와서 탈출로를 찾아야 한다 뭐야 이제 와서? 다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여군주는 어디 있지? 실바라스는 어디 있느냐? 대하를 찾으려면 저희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강을 건널 때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만 건너면 광야에 몸을 숨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 새벽에 키던가 하겠습니다 뿅 아